0827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sd엔진입니다. hsd엔진은 종합엔진 생산전문업체로 선박엔진사업 및 디젤발전사업, 부품판매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중임 세계 2위의 저속엔진 시장점유율 평균 20%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세계엔진업체가 전세계엔진의 평균 50% 이상을 생산함 국제해사기구, 이모, 유해가스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디젤엔진의 개발 및 고효율 선박기자대 개발 추진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의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선박용 엔진, 육상용 발전엔진 및 원자력 비상발전기 등의 생산 슬래시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PEF인 소시오스 웰투시 컨소시엄의 매각됨에 따라 두산그룹에서 제외됨 대시 주요 사업부문은 선박엔진사업과 디젤발전사업으로 구분되며 해양플랜트 기자재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임 대시 세계저속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약 20%로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세계엔진업체가 전세계엔진의 평균 50% 이상을 생산하여 선박에 탑재하고 있음. 재무 대시 중국법인의 부진에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주요 고객사향 선박용 엔진의 수주 증가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양호한 외형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재료 매입 비용 증가 등 원가구조 저하로 영업손실 및 순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감소에도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대체 수요 증가로 관련 엔진 수주 증가하며 외형 성장 이어갈 듯.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hsd엔진의 시가총액은 531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hsd엔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18위입니다. hsd엔진의 상장 주식수는 7154만 39백아흔 내 주입니다. hsd엔진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sd엔진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마이너스 1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7.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9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00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3500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69원이고 추정 eps는 마이너스 478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2.37배 313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25이며 목표주가는 13,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18억원 200억원 마이너스 398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14억원 60억원 마이너스 397억원입니다. hsd엔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0번지 50%이고 유보율은 295.68%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7.96 더하기 0.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49이며 전일 대비해서 6.97 더하기 0.9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sd엔진의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4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170원보다 2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30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hsd엔진의 종가는 7,430원이며 주가가 hsd엔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hsd엔진의 종가는 7,430원이며 주가가 hsd엔진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hsd엔진은 거래량 32만 7,73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4만 7,510주, 키움증권에서 4만 2,831주, 한국증권에서 3만 2,840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9,84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6,51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6만 7,201흔 7주, 키움증권에서 5만 4,2404주, nh투자증권에서 3만 6,6201주, jp모간에서 3만 4,1203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2만 8,34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만 2,19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5만 2,89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HSD 엔진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